세도나라고 되어있죠 세도나 여러분들 이제 릴관리가 중요한데 릴관리들을 내가 해볼땐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 릴관리들을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뜨거운 물에 한번 불렸구요 때를 일단 기초적인걸 보여드릴께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여기 녹색 보이시죠 녹색 이건 바닷물에 아예 담갔다는 뜻이에요 여기 녹색 보이죠 녹색 아아아아아아악 대한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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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